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잔잔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날씨가 너무나도 좋아요. 그만큼 날씨가 좋은 만큼 우리도 수익내기 날씨가 딱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번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흔들린다고 해서 같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아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 우리의 전략이 또 맞아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인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부터가 여러분들 찐이에요. 진짜로 지금부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 포인트적인 부분을 딱딱 집어드릴 거고 우리가 3월이 오늘로 마지막이 됐기 때문에 3월달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싹 다 짚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랑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건데 좋은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핫하게 몰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해드릴 거고 최근 시장에서도 현대바이오가 굉장히 핫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현대바이오는 지금 어떠어떠어떠한 상황이다. 이거를 좀 포인트로 집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확인을 안 하시면은 정말로 여러분들 손해일 수밖에 없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을 보면은 뭐 코스피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잔잔하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시장이 빠진다라고 해서 절대로 겁먹으실 필요가 없다. 우리는 좋은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아가고 단타 칠 거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단타로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안에서 수익에 대해서 좀 극대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너무나도 자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전략적인 부분도 같이 짜서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익적인 부분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2차전지 쪽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드렸어요. 지금 3월 22일 영상에서 2차전지 계속 모으세요. 한 번은 크게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여기서 보면은 1월 6일부터 LNF 여러분들 20만원 이하로 사세요. 사세요. 제발 이런 거는 그냥 계속 사서 모아서 금액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LNF가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늘 또 6%대 간다 간다 쭉쭉 간다 계속 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손절에 대해서 시장이 빠져서 어 무서워 무서워 이게 아니라 어 더 사야지 더 사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인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드렸어요. LNF 20만원 이하로 계속 사세요. 모으세요. 어 시장이 빠지는데 이거 어떡해요. 이거 손절해야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서 모으세요. 모으세요. 금액으로 우리는 승부를 볼 겁니다. 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전략이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 LNF 23%까지 찍네요. 상신 EDP도 2차전지 관련으로 묶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10% 찍었고 같이 인증 한 번 더 남겨봅니다. 이렇게 남겨주시잖아요. 상신 EDP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쪽으로 너무나도 괜찮은 부분이 있어서 추천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도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진다. 상신 EDP 이렇게 수익 인증 남겨주신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좀 사서 편안하게 들고 가면서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개인이 주식을 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종목을 가지고 사지 말아야 되는 자리에서 사고 팔지 말아야 되는 자리에서 팔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게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와요. 문의가 많이 오는데 LNF 우리 매집 성공 기념 이벤트로 3개월에 44만원 진행을 할 거고 선착순 5분만 바로 받고 마감을 할 거예요.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 딱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저는 항상 그래요. 회비를 비싸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등골 빼먹고 힘들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메리트를 저는 희열을 못 느끼는 사람으로서 제가 써드리는 글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 주식에 너무나도 도움이 됐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추천을 드리는 종목에 대해서 아 수익이 났습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끼지 뭐 여러분들한테 회비를 뭐 100만원 200만원 아니면은 막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희열이 없어요. 저는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어차피 먹고 살 만큼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비싼 데 가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회빈에다가 등골 다 뽑혀요. 그냥 뿌리채 다 뽑히니까 이벤트 열어드렸을 때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실력이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뭐 주린이라고 하시는 분들 20대 후반에 주린이지만 공부를 했던 지표들을 전문가 형님께서 형님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조금 나이가 많긴 한데 아무튼 뭐 형님께서 주신 종목에 대입하면서 최대한 많이 경험치 얻으려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LNF 손수 스크린샷이 안 찍힌다고 해가지고 LNF 14.6% 229만원 수익 인증 이렇게 글로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릴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벤트를 열었는데 여러분들이 문의를 안 주시면은 이게 서로 민망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셔서 같이 수익을 잘 만들어 나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 3월달을 딱 돌이켜보면은 오늘 3월 마지막 날인데 3월달 내내 테마 장세라서 흐름만 잘 타면은 결국에는 수익 내기가 굉장히 수월했다. 왜? 순환매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순환매에 딱딱딱딱 흐름만 맞춰서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수익 내는 거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았다. 뭐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37% HRS도 뭐 22% 넥슨GT도 16% 뭐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순환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인지를 하시고 수익 내기가 수월했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3월 마지막 날이라 그런가 조금 테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오히려 지수가 오르면서 무겁지만 건강한 종목들이 묵직하게 올라서는 시장이다. 2차전지 쪽 계속해서 빠질 때마다 사세요 사세요 모으세요. 결국에는 이런 건강한 종목들이 올라와야지만 지수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다. 이게 또 결국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는 거는 저는 자신이 있어요. 저는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쪼개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유튜브를 뭐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봤죠 봤죠. 여러분들 이거 갔죠. 수익 났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만큼 디테일하게 시장을 읽어 들어가면서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만 수익이 잘 만들어진다. 마치 시험을 대비에 앞서서 채점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틀린 거에 대해서 복귀를 하고 이게 굉장히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그냥 주구장창 채점하고 그냥 문제만 띡띡띡띡 대충 풀고 물론 공부가 끝나서 문제 많이 풀고 빨리 푸는 거 나중에 시험 임박해서 그런 거는 당연하지만 그 전 과정적인 부분을 보면 그냥 나는 이게 왜 몇 번인지도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대충 2번인가 3번인가 연필 한 번씩 굴려가지고 이게 4번이 나왔네 그럼 난 4번으로 해야겠다 하고 채점을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딱 이해를 하고 문제 대입을 해서 풀고 채점을 하고 틀렸으면 고쳐나가는 게 공부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건강한 종목들이 묵직하게 올라서는 시장이다. 그래서 묵직한 전기차 섹터가 일제히 반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NF는 정말 지겹도록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가장 주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1월 달부터 모든 영상에서 L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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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도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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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계속 모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LNF가 가면은 당연히 세로닉스가 따라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1집 머티리얼즈나 SKC 그 다음에 에코프로빔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자주 해드리는 얘기가 지수는 좀 딱 가둬놓고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월 달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 박스권 횡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것보다도 이 라인 자체를 좀 좁혀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묵직한 종목들이 횡보를 하고 시장 자금이 어딘가에 오갈 데가 없이 길을 잃었기 때문에 테마로만 좀 수급이 몰리는 시장이었다. 이게 바로 테마의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가장 단기간에는 수익 내기는 너무나도 편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가 딱 순환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순환매에 맞춰서 딱딱딱 움직이면 되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VIP방에다가 시초가 단타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굳이 우리가 전쟁 테마로 어제 시간 내로 굉장히 괜찮았던 부분이 있는데 굳이 시초가로 그거를 잡을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들어서 저는 항상 단타를 치더라도 우리가 시초가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좀 깔끔하게 먹고 나올 수 있는 거 위주로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시장이 어쩔 수 없이 가장 단기간에 수익 내기는 최적이에요. 그 시장이 이번 3월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테마라든지 정책 테마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3월이었어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좀 냉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빠진다라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는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인플레 우려감,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우려감, 긴축 우려감 이런 게 계속해서 시장을 좀 억눌러주고 건강하고 묵직한 종목들로 목돈이 유입이 없을 때 테마 장세가 더 지속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아갈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이 빠질 때마다 철저하게 분할로 매수를 하고 평당관리를 해서 시장이 올라왔을 때 크게 수익적인 부분을 돈으로 승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많은 수익을 내는 거고 그리고 단타를 같이 테마 장세가 지속될 여지가 많으니까 단타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빨리빨리 잘 먹고 나오는 거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뭐 수도꼭지 튼다고 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한정된 투자 자산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다 보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굉장히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수도꼭지 틀면은 돈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안에서 최대한 뽕을 뽑아낼 수 있는 만큼에 대해서는 다 뽑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뭐 각자 정답은 없어요. 주식에는 정답은 없는데 각자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테마주는 뭐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롯이 테마 장세가 나는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 판단으로 아직은 지수의 우 상향은 조금 더디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에 대해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를 하시고 보시는 게 너무나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을 이해를 하고 종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거래 정지예요. 오늘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 정지인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게 왜 가지? 어떤 식으로 좀 올라가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도 인증 보면은 지금 77%의 수익 인증이 나오는데 지금 핫해요. 시장에 대해서 보면은 핫하긴 핫해요. 지금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합병이 5월 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아직 한 달 넘게 남았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작전하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들이 어떤 회사를 인수를 해서 장난을 칠 건지 미리 정했을 거예요. 이미 정했어요. 그래서 현대사료 인수하자. 이게 뭐 하루아침에 정한 거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매집을 분명히 충분하게 했을 거고 매집하기에는 편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사료값이 급등이라는 시장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 자체를 딱 놓고 봤을 때는 너무나도 활발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얘네들이 도울물산을 시가총액 20조 만든 과정은 크게 돈이 안 들었을 거다라는 게 어차피 자기들끼리는 통정거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건 뭘로 번다? 현대사료로 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참고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이 엑시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변동성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뭐 어차피 거래 정지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인지를 하시고 아시는 게 나중에라도 현대사를 조금 눌림이 나오네 해서 그때 들어가면 늦을 수 있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오늘 또 한 가지 뉴스에서 포인트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뭐 굳이 설명을 해드릴까 말까 뭐 이 생각을 했는데 뭐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모르면 장땡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지금 보면은 포스코 인터, 호주 오이 가스 회사 인수 완료, 홀딩스 출범 후 MMA 1호 이런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일단 이거는 이명박 시절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나서서 각종 자원 외교하고 투자를 하고 그때 당시에는 조금 내렸었어요. 근데 크게 수익은 안 난 상황이었고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 성공을 했던 투자였다. 2차전지 원료 투자 했었고 포스코 투자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시행이 됐던 것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막 무조건 여기서 봤죠. 여러분들 자 수익 났죠. 포스코 인터 저희 아직 매수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식을 하시기에 굉장히 편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설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없어요. 왜? 모르니까. 주식 시장을 몰라서 못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수익적인 부분이 당연히 잘 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아는 게 많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은 당연히 시험 성적이 좋게 나오겠죠. 뭐 컴퓨터 사인펜으로 뭐 OMR 카드 잘못 찍는 거 아닌 이상 그만큼 여러분들이 아는 게 많아야지만 수익적인 부분이 잘 날 수 있다. 여러분들 초보자분들 이런 내용 모르잖아요. 알아야 된다고요. 모르는 게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솔직히 2020년도 무지성 매매? 아 좋아요. 뭔가 샀다 하면 다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은 2020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식의 기억을 2020년도에 멈춰놔버리면은 오히려 올해 정말로 힘들 수밖에 없다. 세상은 변하고 주식 시장은 변하는데 나는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남들은 다 카톡을 쓰는데 나는 카톡을 안 쓴다? 아이고 이거 거의 뭐 왕따 당하기 딱 유재석 씨는 뭐 안 쓰긴 한다는데 뭐 카톡 말고 스마트폰을 안 쓴다? 이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대가 변하고 주식 시장의 흐름도 계속해서 좀 발빠르게 변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트렌드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딱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3개월에 44만원 선착순 5명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010-8619-999-1 이 번호로 성함 뭐 홍길동 아니면 뭐 이영애 전지혜 전지현 여러분들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문자 저희한테 보낸다고 저희가 잡아먹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다 응대를 해드릴 거니까 이벤트 열어드렸을 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일단은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나고 나면은 또 보이는 게 뭐냐 그 기사적인 부분이 딱 나왔었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은 아유 그때 미리 잘 샀어야 됐는데 더 샀어야 됐는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포인트적인 부분 어디다 짚어드렸죠? RSI-30이야. 이거는 거의 뭐 과학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초보자고 뭐에 대해서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 좋은 건 알겠는데 차트적으로 봐도 너무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사지 마시고 RSI-30이야 기다렸다가 천천히 매수를 하시고 장기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카카오게임즈는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지금 오딘이 대만 초기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오딘 대만 출시 효과로 29일날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29일 딱 이렇게 보면은 뭐 6%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여전히 남은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해서 뭐 이게 이틀 안에 간다. 3일 안에 간다. 이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시간적인 부분에 좀 야박해요. 우리가 뭐 단타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먹고 나오는 게 맞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도 좀 이거 뭐 이틀 안에 급등 나와요? 3일 안에 급등 나와요? 단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모아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야박하게 갖고 가시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지금 오딘의 대만 버전 출시라든지 초기 매출 관련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매출 추정치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1매출 기준 초기 분기 7억원 그 다음에 올해 4억 수준으로 매출 추정에 반영을 하고 있고 오딘이 한국 4개월 만에 전쟁 콘텐츠로 매출 반등에 대해서 조짐이 보이는데 오딘 국내 버전의 전쟁 콘텐츠인 거점 점령전 업데이트를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개월 만에 업데이트가 되는 장르의 핵심 콘텐츠를 통해서 매출 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등을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오딘 같은 경우에도 구글 플레이에서 보면은 5위를 좀 자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리니지가 1위, 던전앤파이터가 2위, 던전앤파이터가 넥슨지티인데 게임이 재밌나봐요 저는 게임을 잘 안해서 모르겠는데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딘이 5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경쟁사의 신작 출시에 따른 마케팅 집중 그 다음에 컨텐츠 업데이트 준비 기간에 따른 일시적인 하락으로 보이지 이게 막 오딘이 재미없어서 내려가고 그런 건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추가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앞으로 우마무스매가 출시 예정인데 조만간 2분기 신작 우매 우마 아 발음이 어렵네요 우마무스매의 출시 일정 공식 발표가 있다라고 밝혔던 부분이 있고 우마무스매의 출시 일정을 좀 5월 중순으로 가정을 해보면은 추정치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거랑 크게 차이나는 일정이 아닐 경우에는 출시 일정 발표는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해소하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이 좀 연기가 되고 미뤄지고 하면은 당연히 주가에는 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그때 딱 발표가 되고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상승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게임사에서 신작 게임을 발표를 하는 거는 제조업체에서 생산 라인을 늘리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작 게임이 나오면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카카오도 이제 오딩 같은 경우에도 대만에서의 좀 흥행 인기 오히려 대만 쪽이랑 이제 동남아 쪽이 좀 게임을 핸드폰 게임을 많이 한다라고 해요 제가 뭐 대만이나 뭐 동남아 쪽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뭐 어떻게 물어볼 수가 없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만 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매출적인 부분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매수가에 잘 샀냐 못 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 어디예요? 아시죠? 이제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 카카오 저기서 샀어야 되는구나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RSI30이야 지금 보면은 이 안에서 우리는 분할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고 지금 결국에는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그러면 지금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조금 뭐 보아권에 머물러 있는 거 이런 것들 뭐 위에서 아래로 조금 흔드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좋은 매수가로 잘 잡으면은 약간의 흔들림에도 같이 동요되지 않는다 그냥 음 알아서 잘 크겠지 음 냅둬야지 뭐 그만큼 바닷건에서 잘 잡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기사적인 부분이 떴어요 지금 카카오가 헬스케어 법인 설립에 대해서 600조의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좀 정조준을 한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범수 의장이 의장직을 사임을 하면서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 역할을 유지를 하면서 글로벌 진출에 큰 그림을 그려나갈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첫 걸음마를 좀 떼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뭐 사랑을 받고 뭐 인기 많고 뭐 카카오톡이 안 쓰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아 유재석씨 안 쓰죠 자 그만큼 뭐 거의 대부분이 다 전국민이 거의 거진 다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할머니도 카카오톡을 쓰는데 유재석씨가 안 쓰는 건 조금 의아하긴 해요 아무튼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뭐 카카오톡을 그렇게 쓰는 사람이 솔직히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정조준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컨텐츠라든지 블록체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조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이쪽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해서 실적적인 부분을 끌고 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내용이 어느정도 뒷받침 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좋은 매수가에 잘 사는 것도 결국에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주식을 가지고 좀 천천히 템포로 나한테 뒤통수를 안 맞겠다라고 하면은 RSI 32R 좀 RSI 32R을 말씀을 드려서 문의가 막 폭발적으로 없는 건가 싶기도 해서 아 괜히 알려드렸나 이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뭐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남들보다는 편안하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지표 중에 하나고 대형주들에 대해서 뭐 굳이 이거 뭐 성장성이 어떻고 뭐 리포트 나오고 뭐 리포트가 나오고 뭐 누가 설명을 해주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닥 꺼내서 잘 사면은 여러분들 결국에는 좋은 종목은 올라오니까 편안하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